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사이좋게 놀아요 오늘은 토모카 친구들이 논부신 놀이를 하고 있네요 저런, 레이몬과 밀리몬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네요 레이몬과 밀리몬은 농구공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서로 먼저 공을 잡겠다고 다투네요 레이몬과 밀리몬이 실에 함께 묶였어요 저건 뭐죠? 커다란 괴물들이 나타났어요 어쩌죠? 실에 묶여서 빨리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제 괴물들에게서 도망치려면 서로 도와야만 해요 잘했어요, 레이몬, 밀몬 잘했어요, 레이몬, 밀몬 괴물들이 또 쫓아왔어요 괴물들이 또 쫓아왔어요 괴물의 정체는 실에 묶여서 따라온 토끼 장갑이었네요 다행이네요 어? 이제 레이몬과 밀리몬이 서로 양보하고 있어요 토모카 친구들, 이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빨간 차 장난감 날쌘 도리 레이몬 레이레이몬, 토모카 레이몬 노란 차 장난감, 귀염둥이 미니몬 미니미니미니몬, 토모카 미니몬 파란 차 장난감, 미금지카 픽트몬 피키피키 픽트몬, 토모카 픽트몬 초록차 장난감, 카리스마 밀리몬 밀리밀리밀리몬, 토모카 밀리몬 하얀 차 장난감, 인공지능 일렉몬 일리, 일리, 일렉몬, 토모카 일렉몬 토모카, 토모카, 토리몬 서카 아멘 아멘 아멘